이승엽, KBO 홍보대사가 두산 베어스 11대 사령탑으로 부임할 예정이며 계약 조건은 역대 초보 감독 최고 대우 수준입니다. 신임 사령탑 선임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두산은 빠르면 오늘 14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승엽은 사령탑 푸볼리스트에 올랐으며 사실상 두산의 새 사령탑입니다. 한편 이승엽 두산 감독은 지도자 경험이 없지만 겸손하고 소탈한 성품을 바탕으로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승엽 홍보대사는 두산의 정한 신임 사령탑의 덕목을 갖춘 준비된 감독입니다.